대전시 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2022 꿈 이룸 사제행복 동행사업을 취인합니다. 이 사업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취약계층 학생 가정에 생계비와 교육비, 의료비 등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하는데, 재원은 제자사랑 나눔 캠페인 모금액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액 기부금으로 마련됐습니다. 한편, 세종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학교 연장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교에 보건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학급수 55개 이상인 학교 8곳에 보건 교사를 1명 더 추가 배치하고, 36개 학급 이상 학교와 보건 과목을 선택 교과로 운영하는 고교 등 25개 학교에 보건 강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